안녕하세요. 여행스토리입니다. 아침에 읽는 시코너 오늘의 시는 이설빈 시인의 숨수수프입니다. 숨수수프 그해 겨울은 복근처럼 사나웠습니다. 등에 칼맞은 시체들 널린 벌판이었습니다. 모두 두 눈 뜬 채 얼어있었습니다. 낮에 성난 횃불을 앞장세워 그들의 흰 터롯을 벗겨갔습니다. 나는 내 잠을 지키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잠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잠을 이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작정입니다. 밤이 수만 개의 창을 들고 몰려와 내게 시체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잠깐 나는 그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이름도 없는 묘비일대의 일입니다. 저는 숲의 암시 속에서 스스로 무명새라 불렀습니다. 무명새는 둥지에서 세 개의 알을 낳고 몇 달 밤낮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네 번째 알에서 피덩이가 부화했습니다. 무명새는 곧장 사냥에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무명새는 무명새는 숲의 암시 속에서 그 알을 둥지가 낳은 알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빛나는 창틀을 내려놓고 돗자리를 펴니다. 먼 숲에서 새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명새는 매일매일 사냥에 나섰습니다. 빗덩이는 쑥쑥 자라 털뭉치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둥지보다 커진 털뭉치가 둥지를 부수고 뛰쳐나왔을 때 돌아온 무명새는 털뭉치의 등에 올라타 먹이를 주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세 개의 알을 품었는데 네 번째 알은 둥지가 낳았는데 무명새는 끈질긴 숲의 암시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얼뭉치가 세 개의 알이 있던 둥지와 네 번째 알에 대한 기억을 낳았다고요. 나는 슬며시 시체 옷을 벗으며 묻습니다. 추워요. 낮은 어디에 있습니까? 낮에 횃불이 필요합니다. 낮이 성난 횃불을 앞장세워 내 흰 터럿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나는 그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아직 눈도 못 뜬 무덤일 때의 일입니다. 저는 숲의 암시 속에서 스스로 첫째라고 불렀습니다. 여긴 비좁고 배고파요. 첫째가 작은 방을 무섰을 때 무언가 부드덕 떠났습니다. 넓어진 허기가 첫째를 덮쳤습니다. 여긴 춥고 배고파요. 분명 첫째는 작은 방의 비좁뿐만 부섰습니다. 작은 방의 따스함은 부순 기억이 없는데 첫째는 숲의 암시 속에서 그 방을 허기가 부순 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이 삼킬 수 없는 돌덩이 세 개를 끼잉끼잉 넘겨버렸습니다. 이젠 피곤하고 배고파요. 그때 무언가 부드덕 돌아왔습니다. 허기에 지쳐 입을 벌렸습니다. 낮이 성난 횃불을 내려놓고 군불을 지핍니다. 먼 숲에서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입을 벌렸습니다. 첫째가 입을 벌릴 때마다 방은 자꾸만 죄어들었습니다. 이윽고 첫째가 방을 부수고 나왔을 때 더욱 커다랗고 눈부신 허기가 부드덕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부드덕을 등에 태우고 입을 벌리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작은 방을 부숬는데 더 넓은 방은 내 입 벌린 허기가 부숬는데 첫째는 끈질긴 숲의 암시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부드덕이 자신만으로 배불렀던 이 세 개의 배꼽을 부숬다고요. 나는 시체옷에 불을 붙이며 묻습니다. 목이 타요. 숲은 어디에 있습니까? 숲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밤낮으로 숲이 걸어와 나를 빼곡히 애워 쌉니다. 분노한 새소리에 귀가 터질 지경입니다. 잠깐 나는 모두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넷째야 내 기억을 낳았니? 부드덕아 내 배꼽을 부숬니? 아냐 나는 무명세고 너는 넷째야 아냐 나는 첫째고 너는 부드덕이야 숲의 암시 속에서 숲의 끈질긴 암시 속에서 부드덕에게는 없는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넷째에게는 자신이 언제나 첫째라는 걸 알았습니다. 짙어진 숲의 암시 속에서 첫째는 부드덕 떠났습니다. 무명세는 넷째 둥지를 버렸습니다. 새소리가 멎고 밤낮이 숲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부드덕 부드덕 숲의 주인 없는 샘물이 솟아나 내 등을 깨끗이 씻깁니다. 짙어진 숲의 암시 속에서 하나의 불로서 나는 침묵을 맹세하고 하나의 씨앗을 숲에게 꾸었습니다. 내 잠속에 싹 튼 숲이 푸르게 푸르게 볼륨을 높이는 꿈 숲 밖에서 갓 깨어난 배어의 울음소리가 내만개한 배꼽을 덮어주는 꿈 바ICA 부터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